둘, 셋! 우주, 라이프! 안녕하세요! 수수입니다! 저희의 활동곡이었던 라라러블 댄스 커버 콘테스트가 막을 내렸습니다! 전 세계 총 35개국 무려 126개 팀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그 중에 개인 참가자 3명과 단체 참가자 3팀을 뽑아보았습니다. 먼저 개인 참가자부터 살펴볼까요? 3위는 바로 미국의 시즈니입니다. 축하드립니다! 두 눈을 깜빡 내 옆에는 없어 있어 찰칵 또 한 번 찰칵 지금 그대로의 넌 닮겠어 2위는 스페인의 산드라입니다. 축하드립니다! 아무 준비 없이 널 좋아해도 될까? 나 그래도 될까? 어렵게 생각나니까? 넌 예고도 없이 불쌍 내겨봐서 나를 흔들어 네, 대망의 1위는 호주의 데이비드2입니다. 축하드립니다! 너무 아름다운 너 Stay 날 향한 시선 Stay 지금 내 눈 속에 담긴 나 맘 속에 살긴 이런 건 어쩌면 영원해 개인 참가자는 모두 축하드리고요. 이번엔 단체 참가자분들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. 네, 3위는 바로 볼가리아의 소인스 리 팀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어떤 작은 바람 어떤 장난처럼 또 한순간에 차오른 너 그냥 이대로 Stay 조금의 차이도 No 다른 마음처럼 차오르는 밤 날 안고 데려가 2위는 태국의 퀸 체딱 팀입니다 대망의 1위는 태국의 엑티아스 팀입니다 2위는 태국의 엑티아스 팀입니다 3위는 태국의 엑티아스 팀입니다 3위는 태국의 엑티아스 팀입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많은 참여해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모두 세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우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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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nathan 액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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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틀